무슨 색인데 파란색 가지야? 보라색 가지 보라색 가지 승헌이 플레이도랑 같은 색깔이네 가지는 그래 그 초록색이랑 같애 그래 보라색 가지지 걔랑 같이 색깔이 같구나 쌍둥이네 보라색 가지 가지 좋아? 소원이 가지 좋아요 어제 가지전도 부쳐먹었지 냠냠냠냠 맛있었지 냠냠냠냠 맛있었지 아 차가워 엄마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차가워 냉장고에 있었던 가지잖아 아우 가지 차가워 아우 가지 차가워 아우 가지 차가워 승헌이한테 넣어봐 승헌이한테 얼마나 차가운데 승헌아 아아 승헌이 누구랑 샤워할 거야? 아찌비아 아찌비아랑 샤워할 거야? 아찌비어랑? 아모 이모하고도 근데 우리 이모도 빠빠이 하고 왔지 아찌 빠빠이 아찌도 빠빠이 하고 오고 부라꼼꼼 그 집에 불이 껌껌했지 부라꼼꼼도 하고 왔지 빠이 내년에 또 만나요 하이 아찌 아찌비아 아찌비아 가자 안녕